한정국 역으로 열을 했죠. 우리 최시현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부대 중앙에서 왼쪽 끝에 있는 기자님부터 신선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모습으로 이 현장에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오른쪽까지 신선을 다양하게 부탁을 드릴까요? 오른쪽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이틴까지 이렇게 해주고 계시네요. 왼쪽 끝도 이렇게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네, 최시현씨.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시청자 분들과 우리 지니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민 여러분의 출연을 했었던 최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분이 어떠세요?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가 되어서 너무나 정말 영광스럽고 참 날씨가 추운데 우선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여기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풍미 여러분의 주인공 우리 이유영 제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 위치해 주시고요. 먼저 왼쪽 끝부터 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끝부터 우리 11시 1시 네, 왼쪽부터 함께 할까요? 네, 시선을 오른쪽까지 오르그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신인상과 우상 중편 드라마 두 부분의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과연 수상의 주인공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가운데, 전환 가운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왼쪽 끝 이렇게 한 번 할까요? 몸을 쭉 틀어서 왼쪽 끝에 할 줄 알고 계셔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다란의 쪽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